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지시간 10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따른 배우자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 김 여사는 라오 예술 박물관을 방문하고 다른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친교 시간을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. 라오스 총리의 부인 완다라 시판돈 여사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싱가포르와 캄보디아, 유럽연합 정상과 인도네시아 부통령 배우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라오스 총리의 부인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